안녕하세요. 김종효의 글로벌 ETF입니다. 어느새 봄의 시작인 3월이 됐는데요. 풀리는 날씨와 다르게 설마했던 전쟁이 터졌고 시장의 흐름은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정세와 치솟아 오르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글로벌 ETF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김종효 전문위원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 글로벌 ETF의 동향은 어떠했나요? 네, 정말 글로벌 세계는 냉혹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더더욱 냉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를 앞두고 실제로 발발하자마자 예상하지 않았던 이슈거든요. 설마 이 정도까지 갈까를 예상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푸틴의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 지수는 급락했지만 실제로 바로 그 다음날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국제관계도 굉장히 냉혹하지만 금융시장도 굉장히 냉혹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느 쪽으로 돈이 좀 유입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마 이번 주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이번 주 유입된 거 보시면 QQQ 같은 나스닥에 투자하는 쪽에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연초 기준으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다르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대형주 말고는 가장 많이 돈이 유입된 기술주였는데요. 그런데 YTD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돈이 빠진 쪽이고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또 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최근의 시각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투자 등급 회사체에도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죠. 단기체의 돈이 들어왔고 대형주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내렸던 낙폭과대 기술주에 대한 투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융시장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샀을 때 승률이 높다. 그것도 어떤 종목을? 낙폭과대를.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튀게 될지 이게 과거처럼 정말로 V자 반등의 시작인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되돌려보면 전쟁의 어떤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항상 지수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그것도 시차가 굉장히 존재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당장 올라갈 거야. 한번 그 차트 전쟁 나서 항상 올라갔던 그 차트의 시계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빠르게 반등한 적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린 적도 있고 오히려 하락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낙복과대, 기술주 이런 쪽으로는 일부 자금이 좀 강하게 유입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주간 단위로 YTD 그러니까 연초 1월 1일 단위로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ETF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소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울트라 쇼 머니시퍼 인컴 ETF라고 하는 것은 초단기 지방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에 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단기 지방채?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단기 지방채로 왜 꾸준하게 돈이 유입될까? 살펴보시면 그만큼 돈을 짧게 굴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익 별로 주지 않아도 굉장히 짧은 단위의 어떤 그런 단계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 커버드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이 옵션과 선물의 결합 옵션과 주식의 결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커버드 콜은 말 그대로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락 쪽에도 굉장히 이익이 작지만 손해도 작지만 상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다만 확률은 높은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은 할 것 같은데 반등이 굉장히 제한적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를 기준으로 하자면 우리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600, 700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반등해 봐야 2750이야 이렇게 딱 규정 짓고 지금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각은 이런 쪽의 돈이 1년 전부터 그 다음에 연초부터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베타 하이힐드 본드 그러니까 베타는 낮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제,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의 돈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게 YTD 1년 기준, 주간 기준 계속 다 돈이 입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정적인 아니면 굉장히 짧은 기간 수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자금으로만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을 지금 보시면 아직도 전쟁 때문에 의미 있는 V자형 반등을 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도 우리나라도 ETF도 모두 의미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고가와 신저가 흐름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시장 동향은 어떠했나요? 신고가, 신저가도 비슷한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금 발생한 이 지정학적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이제 신포인트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냉혹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냉혹한 가운데 우리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신고가 영역에서 보면 지금 뭐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느냐? 소위 메탈, 그중에서 또 우라늄, 그리고 여러 원자재와 관련된 이쪽으로 돈이 쏠려가고 있다. 단기 수익률이 이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또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러시아가 어떻게 반격할까가 중요한 거죠. 러시아의 반격? 원자재와 곡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 미를 수입하던 러시아가 지금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서방의 제재가 높아지면 러시아가 바로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원자재, 가스, 곡물 이런 것들을 전방적으로 지금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 세계의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한다? 곡물가 폭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고려를 해서 신고가가 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원자재와 관련된 쪽에 돈이 굉장히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내추럴 리소스 같은 그런 것들에 돈이 몰리고 있고 메탈이라든지 전부 이런 쪽이란 말이죠. 반대로 여전히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채권 관련 펀드들이 전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울트라숏 인컴 같은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신적가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3월 FMC를 앞두고 금리가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하락,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개의치 않고 저점에서는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앞두고 사는 그런 어떤 저점 매수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은 떨어지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계속 신적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가별, 섹터별 그리고 테마별 흐름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을 텐데 눈에 띄는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쪽에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질문마다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시사점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중요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그 다음에 덴마크, QQQ.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느 쪽에 방점을 찍히고 있습니까? 모두 원자재 관련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고무, 그 다음에 콜롬비아 커피밀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자재,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왜 튀어 올라갑니까? 지금 가스를 제한하면 베스타스가 있는 데가 바로 덴마크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의 일시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또 미국 쪽에서 수도 관련 정책의 일부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쪽에 단기 모멘텀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지 못했던 덴마크가 연기준으로는 12% 마이너스인데 주간 기준으로 1%의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전쟁이 일으킨 러시아, 하루에 50%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쪽은 말 그대로 변덕성 타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밑에 바로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도 이제 변덕성이 커졌고 중국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지금 원자재 받고 있는 독일에 대한 시장 관점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네덜란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전쟁 관련 이슈를 그대로 국가별로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섹터별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의 연장선상입니다. 눈에 띄는 건 헬스케어 정도죠. 그렇네요. 헬스케어가 주간 단위로 2.7%의 반등을 보여주었다는 점 정도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일 뿐 나머지는 여기도 유틸리티,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과 연동되어 있는 실물 쪽의 투자가 그나마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기술주 반등에 조금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쪽을 보면 일부 소비재 쪽 그 다음에 금융 섹터 쪽의 전반적인 조정이 조금 나타나는 주간 단위로는 리오프닝과 관련됐던 종목군들이 좀 내려앉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별로 살펴봤을 때 이제 이쪽이 정말로 전쟁 모멘텀을 크게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클린에너지, 가스와 관련된 수급 불안이 나타나게 되면 이쪽 올릴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우라늄을 꽤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러시아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어티는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사이버전환다. 네 맞아요. 보안 때문에. 반대로 미국도 공격할 거다. 그러면서 사이버 시큐리어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올라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뭡니까? 단기 테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장기화될지 여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기로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단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변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뉴스 하나에 다시 또 급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고려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AI 쪽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 쪽은 보시면 전쟁을 둘러싼 소위 단기 테마가 시장 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도 원전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양상, 비슷한 양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내린 쪽은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전기차 쪽. 러시아가 생각보다 시장이 작지는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쪽과 관련된 물동량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반도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PJ, Away, Z 같은 그런 소위 놀자 ETF가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게임즈 마찬가지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뭐 신고가서부터 지금 뭐 국가별, 그 다음에 업종별, 테마별 전반적인 흐름이 모두 전쟁을 반영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역으로 타면 오히려 지수가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손실보기도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동성에 유념해야겠네요. 그러면 주목할 만한 ETF 동향은 어떠한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지금 아까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PJ라고 하는 ETF인데 이것도 이제 소위 리오프닝 관련 ETF거든요. 그런데 그쪽만 내린 게 아니라 Away ETF, 여행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Away ETF도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죠. 물론 최근에 미국도시 반등하면서 이틀간 반등했습니다만 불과 한 달 동안 격한 반등을 보였던 이때와 또 다르게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야, 리오프닝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아, 작년이죠. 2021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새로운 ETF가 런칭을 했습니다. 전부 리오프닝 관련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올해를 기점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이 변동성은 좀 벗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 크루즈라고 하는 ETF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쪽에 호텔레저, 전부 호텔레저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대부분 다 리노베이션하고 오픈만 기다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해서 가격을 대폭 올릴 거기 때문에 여행이 열리기만 하면 어쨌든 이쪽은 수익성이 굉장히 레버리지하게 올라간다. 단순하게 뭐 몇십 퍼센트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몇 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이쪽이 ETF로 굉장히 많이 포진해놨다라고 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V자로 오르듯 했다가 다시 또 W자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반응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동성 계속 노출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나머지 ETF도 전부 호텔레저가 일단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사야 돼?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볼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ETF 각각의 ETF로 사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 호텔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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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겹치는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ETF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ETF가 있고 리오프닝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겹치는 종목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ETF를 얘기하는 시간이지만 ETF를 통해서 시황도 보고 종목도 골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ETF를 사는 것 수익률을 낮추면서 위험도 낮출 수 있겠죠. 근데 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런 ETF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힐튼 그 다음에 지금 또 눈에 띄는 것이 어떤 종목일까요? 힐튼과 또 하나 호텔 체인 지금 보시면 메리어트 이런 호텔 체인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ETF를 사는 것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ETF를 활용해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자 다음 주 이제 조금 반등이 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현금 비중 없이 그동안 계속 주식으로만 100% 달려오셨던 분들은 반등의 목표치가 어디일지까지는 잘 모르나 어쨌든 반등이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여러 번 언급 드렸지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올라가리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현금이 있어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락에도 대응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도 대응할 수 있고 야 그러면 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현금 좀 마련했는데 내가 판 종목이 주도주여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현금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판능했을 경우에 내가 가진 종목이 주도주여야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은 추세가 최소한 하향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박스 정도의 추이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장에서는 주도주 없습니다. 계속 순환이 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어떤 순서로 지금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적 변동성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분들 2차전지 그나마 소재주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셀 종목분들은 최근에 CATL 박살나는 거 우리나라 배터리 3셀 종목들 박살나는 거 그냥 박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팔려서 지금 그런 겁니다.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리고 공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들 종목의 실적도 안 좋은 거예요.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미리 공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재고 쌓여 있는 지금 배터리 쓰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국의 CATL도 박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가 다 같이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소재 종목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재 종목은 밸류가 너무 높고 셀 종목은 지금 당장 출하가 좀 안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실적 땡겨 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장주들은 잘 가려서 개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잘 가려서 비중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금이라든지 아까 부동산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고배당주라든지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어떤 이러한 대치 자산들도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금 오를 것 같아서 아니요. 금 얼마나 오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흐름으로 극단적으로 가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원화보다는 달러가 나 보이는데 달러도 어떻게 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약의 가장 안정적 가치를 유지했던 금을 일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으로 오리라라는 얘기도 아니고 금이 급등할 것 같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금을 제가 한 이거 작년 초반부터 거의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20%는 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체 자산들에 대한 편입을 가져가실 것을 더불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란한 국제정책 속에서 지난 글로벌 ETF 동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우의 글로벌 ETF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탑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임포스탑 데일리와 기업이 있습니다. 임포스탑 데일리와 함께 일어나서 정보가 있습니다. 임포스탑 데일리와 함께 1996년입니다. 임포스탑 데일리아